자 여러분 이제 TV에 연결해서 한 번 할건데요 그 전에 칩을 빼볼게요 자 움직여 시작 아 대박 자 일단 이거 영상도 안 찍게 됐는데 응 뜯어봐 이제 뽀송이의 이 손 파워로 이따 보게 됩니다 어 드디어 개봉? 우와 이렇게 보여줘야지 여기 카메라 보이게끔 이거 어제 출시된 건데 이미 리뷰한 사람들도 있어요 벌써요? 네 어제 리뷰했었는데 설날 때문에 셨어요 드디어 3D 월드 플러스 3D 월드 플러스 피치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오와 피치는 자기네 손으로 가던거죠 그냥 가고 있네 그날 갑자기 투메토관을 반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오와 루이즈는 빨리 백완공으로서 세웁니다 세우는데 세우는데 갑자기 여기서 요정이 나옵니다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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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요정 와 요정입니다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네요 도와주려고 하네요 쿠파가 자기의 동료들을 다 잡았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이런 해서 계속 도와주라고 하는데 누가 올라오네요 쿠팡 쿠팡디다 역시 쿠팡 마리오도 못해요 마리오도 놀랐어요 이거 참고로 뽀동이입니다 저 쿠팡 뽀동이 닮았어요 아니 나 여깄어 뽀동이가 뒤에 있어 뽀동이가 피치공주가 빠져서 마리오랑 루이즈 피노키코까지 다 들어갑니다 루이즈가 걱정이나 좀 망설였어요 걱정인 루이즈 하지만 구하러 갑니다 피치공주를 따라잡기 위해 추격전 휴우 투명포만을 타고 드디어 많은 점이 마리오에서 안보여는데 바로 왔네요 lobby 의왕 억 worry 가자 가자 뭐해 뭐해 이게 점프래 잠깐만 좋아 잠깐만요 조작키부터 먼저 익힐게 익혔어 익혔어 뭐야 이거 버블 버블 비켜봐 비켜봐 비켜 잠깐만 야야야야야 나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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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요 알았어 아우 진짜 이거 되게 안잡히네 나좀 아니 안잡혀 이거 아 그거 이거 잡혀라 됐습니다 이제 갑시다 난 이거 다 슈퍼벨 좀 슈퍼벨 여러분 이거 슈퍼벨이 오 잠깐만 갈바봐봐 아 먹으라고 빨리 고양이 마료 자 저기 어 아 타겠습니다 여기서 슈퍼벨 제가 먹어주고요 자 여기 올라갑니다 떨어지고요 와 이거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피치다 밟으자 중심도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뭐하자 와 이거 좀 무서워요 이거 이거 고양이 풀릴까 오케이 나 다 잡았어 이거 떼어 준다 이거 때릴 어 하잇 이거 누르면 핥히됩니다 이거 핥힙니다 좋아 핥혀서 좋아 그리고 이거 꼭 누르면 될 수 알아 알아 그 정도 자 저기 슈퍼벨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해주고요 자 코이는 다 먹어볼까요 한정 아니지 물이네 물 고양이는 물을 싫어 아주 아 이거 뭐하는거야 어우 진짜 이거 뭐해줘 이거 여기 타볼 복지당 비밀의 길로 와버렸네 이거 여기 먹어봅시다 이분도 이분도 잘 파먹어놔 아무것도 없지 이거는 갑니다 갈게요 여기 갈게요 싫어 넌 누구냐 하잇 나 어디가냐 죽었어 하잇 하잇 저기 적응 살려주세요 네 달려주려고 하는데 이거 안잡히잖아 이거 빨리 좀 잡혀라 이거 우와 우와 이거 게임 못 보냈는데 이걸 못 합니까 다시 다시 우와 이걸 이걸 다시 한번 빠르게 가보시라 자 이렇게 빠르다 알 수가 있죠 아 슈퍼벨 먹기가 힘듭니다 이게 슈퍼벨을 먹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 네 고마워요 아 대신 하이 하이 오 먹었습니다 아 네 왜요 아 왜 잤습니까 짱 갈게요 뭐 하세요 거기 어딘가 빨리 뭐 하세요 네 빨리 갈게요 얘 물리쳐봐 탈퇴합니다 탈퇴스네 탈퇴스네 냅냅 슈퍼벨 죄송해요 냅냅 너무 힘들어 야 근데 잠깐만 나 어디 갔냐 아 아 하이 하이 오케이 뭐 하세요 뭐야 이거 오 오 털 어 잠깐만요 일어나서 오버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잠깐만 나 좀 부활시켜주세요 응 나 좀 네네네네네네 부활시켜줄게요 이거 상당히 어렵네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가락이가 sf 아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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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빨리 줘 아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아니요 왜 갑자기 못 하세요 어 지금 지금 어 진짜 모델님 그냥 이거 못 마시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닌 게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 아 비켜보세요 잠깐만 쓰레기라서 약간 어색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먼저 꼬리나지 마십시오 아 잠깐만 나 저기 올라오세요 와 한 번 죽고 사천정으로 얻어주면 뭐야 저거 비치는 중심중심 떠다닙니다 오 예 예 로고 타임 좋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뽀빠님 아주 잘했군요 오 마리오 마리오 하나가 쳤네요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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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건 굉장히 짧은 거 같은데 네 네 근데 저기 어떻게 가니까 그냥 가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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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합니까 이거 가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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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가자고 네 음샷 미지의 세계소로 여러분 이거 제가 압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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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요 이거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이거 그래야지 목숨 많이 모으는데 이거 굳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숨 많이 모아요 이거 한 200개는 모읍니다 평균 어 잠깐만요 비켜서 비키세요 어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근데 거긴 더 쪼게 모아요 아 잠깐만요 나 좀 파이어 비치는 게 갑니다 여기 저거 먹으세요 저거 갑니다 마지막 이거네 과연 아 양포인이요 그래요 고양이가 좋은데 아 이거 파이어 별로돼 오 오 내가 말하는 호기슈 퍼블리 방어는 먹힐 의미가 이거 빠르게 오 오 오 예 오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파이어 강사 어 어 뭐 뭐 뭐예요 잠깐만요 저 살려주세요 네 뭐랬데요 살려주세요 아 이거 죽이고 나와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 이거 주님권을 딱 봐도 저 사람 뭡니까 이 사람 잠시만 이거 오 1억 아 잠시만 아 잠깐만 나 이거 잠시만 여기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됐다고 올려놨으니 가보신 아 좋은 거 안 되잖아 아 아 잠깐만 나 왜 안 가지죠 아 이거 부숴야 된거 자 그거 보내수라 그래 근데 다시 올거야 이거 위험해 이거 아 아 뭐합니까 뭐야 이 시간 안에 유튜브를 없애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뭐지 이거 먹기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걸 얹어야 돼 아 아 진짜 아 이 녀석들이 진짜 아 이 녀석들이 정말 무섭군요 군바 쉽네 군바가 있어야 돼 어 잠깐만 3D로 하니까 2D군바보다 훨씬 어렵고 나 먹을래 아 아 아 미안 아니 고동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모르는 거야 응 그럼 해야지 그래 당연한 아 가져가 가져가 아 그니까 막 군바가 왜 여러 마리 쌓여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어렵지 아 잠깐만 이거 어쩔 거 같은 거야 여기로 가자 아 아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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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으 으 으 으 잠깐만 무섭습니다 오 왜 그러면 이제 보다 가보기 오 오케이 보다 이게 좋은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아요 짱 짱 아니 왜 아주 굿 도대체 제가 이름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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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의 다 깨고 있는 애야? 아니 그건 상관없다고요 뭐야 저거? 자 여기만 이걸 왔도록 하죠 저 이제 갑시다 저 옷으로 어? 제 안으로 들어가나? 동행 금지 불? 아 이거 뭐에요? 이 애를 그냥 밟으면 좋습니다 이거 무서워 뭐에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다시 오 이거 충전됐네요 슈퍼로 바뀌었습니다 슈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분만 절 밟으면 좋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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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어려워 얘네들 밟아도 아 잠깐만 너무 어려워 발이 빨라 얘네들 잡아보시고 싶지만 난이 잡기도 어렵고 많이 도시고 싫어하니까 와 난이도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난이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 야 아유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다시 한번 아유 피치가 더 쉽습니다 이게 조신들 뒷점프해서 밟기가 더 쉬운데 이거 하이 아우 이거 하이 이거 위험해 어? 너 왜 죽어? 미안해 미안해 아유 여러분 이거 너무 나은거 어려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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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 응 됐어 빨리 하아 아유 잠깐만 잠깐만 하아유 좋아요 부활 아유 부활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발부기만 하세요 제발 제발 네 아유 아유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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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제 뭐한지 고통받을 것 같거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초반부터 아닌데 호놈이가 못해서 그래요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다시 다시 제발 으이 어이 이거 이거 아 아유 아까 이기만 했는데 이거 점 점 점 점 이거 그냥 계속 불러끝 치거든요 이게 좋아 계속 밟읍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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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꽤 쉽겠겠네요 꾸동이 못한다고 하면서 난 이거 좀 먹자 에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월드 승리 너무 이거 너무 짧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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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버더 갈까요 버더 있는데 아 아 갑투정 승리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찍었고 아니 왜 자 여기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살이네요 자 여기는 살이네요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데 아니 뭐합니까 아니 아니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를 제가 먹겠습니다 어우 제가 먹으려 했는데 좀 오세요 아 잠깐 빨리 좀 오세요 님 님 제가 서기세기 좋았어 좋아요 서로 반드시 쪽 갑시다 뭐야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가봅니다 응 좋아요 이제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얘는 뭡니까 못내 자꾸 우기겠다 왜 야 저기 싱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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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플러 좋아 좋았어 저기 성공 사녀서 파워플러가 맞나 아 미터가 잠깐만 내 파워플러 내꺼 내꺼 아 어떡해 아 저기 올라가 봅시다 못해 해줬습니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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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리키온 이러면 한 퍼 잠깐만 아 왜 버블이 안됩니까 아 좀 불안한데 잠깐만 이거 벽을 기어 올라가야죠 하잇 하는거 בכ 빠 안녕하세요 뭐합니까?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어우 제가 좋아 갑니다 이거 누르면 생기거든요 이거 이거 먹는 겁니다 네 시간 아 저거 먹으세요 먹었는데 됐어요 안나오니까 그냥 가피당 피당? 못했나봐요 그냥 코인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이거 주저님 후관이 있었네요 잠깐만 난 이쪽으로 가려고 아 제발 와 그렇게 가능하군요 역시 잠시만요 저거 고양이 군바는 뭡니까 어 잠깐만 고양이 군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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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고양이 배에서 어디가 아니 이거 여기서 알거든요 이거 고양이가 알거든요 봤죠 뭐를 제가 팔궁하는거 아 팔궁 뭐라고 냅니까 이거 점프 누르고 팔키는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요 잠깐 아 잠깐 빨리서 올라가자 어 어 아 이게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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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들 팔궁하는거지 어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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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아이씨 아 잠시만 그거 넣어주세요 어 그거 풀렸을때 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광고에서 보고 왔 어이씨 아이씨 이거 높이높이 그거 써세요 뭐 뭐를 해요 이거 슈퍼뱀 어떻게 써요 이거 누르면서 아 근데 제가 내 먹으면 자 제가 어떻게 할 테니까 이땜이다 하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갑니다 여기 어딥니까 오 이제 끝이구나 귀엽습니다 제가 먹었으니까 이제 저거 된겁니다 자 갑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깨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왜 너무 길으면 안돼 자 자 그러면 뽀뽀뽀동 형제 이어서 할게요 다음주에 그럼 안녕 아니 나 더 찍고 싶은데 자 여러분 시원합니다 우와 엄청납니다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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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걸 잡아서 넣으면 됩니다 이거 이거 다음주에 어 아니 뒤에도 상둘려서 안보이잖아 다음주에 할때 방망가겠는데요 다음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